지금까지 농산물 저장에 있어서 주로 온도만을 관리를 해왔어요. 실제로 농산물들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는 방식이 돼요. 그래서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그 중에서 습도를 좀 높게 유지할 원하는 그런 농산물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입니다. 유니트쿨러와 콘텐츠 유니트가 세트가 돼서 습도를 85%에서 90% 사이에 일정하게 유지를, 별도로 가습을 하지 않고 생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더 이상 빼앗아가지 않음으로써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고 이게 상당 부분은 많이 시장에서 앞으로는 식품에 대한 고품질 요구에 부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대가로 커다라고 있습니다.